이완구 총리는 물러났지만 성환종 리스트의 돌풍은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어떻게든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으로 방향을 틀어보고 싶어 하지만 고인이 직접 작성한 8인 명단의 무게를 떨쳐내기란 쉽지 않죠. 이번엔 누구보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이 논란입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과 함께 독일을 방문했던 일정과 관련해서 모든 경비를 대줬다던 독일 측 재단이 비행기 값은 대준 적 없다고 밝힌 겁니다. 왕복 비행기 값은 한 명당 최소 300만원 꼴인데 김기춘 실장은 직접 돈을 낸 바 없다고 했고 독일 측에서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면 과연 그 돈은 누가 냈을까요? 성환종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독일 방문 당시 경비 목적으로 10만 달러를 김기춘 실장에게 건넨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째 앞뒤가 딱딱 들어맞죠? 김기춘 실장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이든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기춘 실장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이시죠? 김기춘 실장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이시죠? 김기춘 실장님께서 여기 부담 cadre에 대한 것일까요?